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되게끔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게 검찰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구 씨는 202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